꽁짜 꽁꽁짜 꽁구 일시무시지 석산긍무진보 천일리 진리 일일삼 태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안 오치지 묘연만악만리 용변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력 인중천지 일종무종이리라 사밀리니어 사유시라도 오치팔하라 사밀리니어 사유시라도 오치팔하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6월 1일 화요일 맞습니까 정상기회로서는 32에 32면은 번개줄에 있어서 번개가 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뢰 복귀가 됩니다 지뢰 복귀는 스넛 스넛 복귀넛 넛이 복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복귀넛 차려 열중시어 차려 벚꽃의 소리 일발 장전 발사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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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태극귀가 바람에 벌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벌럭입니다 쬐진꽃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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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비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저 농염한 양기비로 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저 꽃 속에 무너질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죠 우리의 마음 바람이 부으니까 아주 처절하게 그 4월의 목년처럼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자 저 색색이 아름다운 모습 자 여기서 한번 오랜만에 민족가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삶 여기에서는 천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 대한의 희망 우주의 희망 지구별의 희망 지구별의 희망 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자 천인지 자 넉자 사방 돌아 사방을 돌아 사계절을 돌고 사계절을 돌고 사방을 돌고 그 속에는 우리의 주기가 있고 한 나이태 1년의 나이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해의 결실을 맺고 인간은 죽음으로써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명예로운 삶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여러분은 코로나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헤매는 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자 정육강형의 정육강형 모습에 일태극기마자세를 취하고 일태극기마세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동서남북 가릴 줄 알며 그렇게 함으로 이와 같이 꽃으로 피울 수 있다 향기로운 꽃으로 피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꽃이 별꽃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별꽃이 부천문협으로부터 부천문협에서 사퇴한 사람이 있는데 박용봉 시인 그리고 박해숙 시인 그리고 차경려 시인 이 사람들이 정의에 불타가지고 서로 서로 통섭 하기 힘들어서 태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별꽃들이 졌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별꽃으로 피어서 계속 향기를 발휘할 것입니다 자 그래 결론적으로 뭐하냐 춤추며 노래하고 그래서 2세 3세에 이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역사로 역사의 강물로 계속 흘러가서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최대로 열매맺어져서 이 지구별이 어느 별보다도 훌륭한 별임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지구별이 진화해서 어떤 별보다도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합니다 왜가리 좋아 좋아 꽃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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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지뢰복귀라고 그랬죠 복귀의 스넛 스넛 복귀 스넛 넛 좋아요 좋아요 네 차려 열정시어 차려 예 뽁국새와 함께합니다 뽁국새 소리 일발 장전 발사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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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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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희망찬 부천 베르네천의 개안의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예 무럭무럭 자라서 이 나라의 동양이 되고 기둥이 되고 예 세계의 이 지구배를 아름답게 하는 1등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학궁 짝궁 짜자자 궁궁 짝궁 학궁 짝궁 짜자자 궁궁 짝궁 자 열두박으로 돌립니다 열두박은 3 곱하기 4죠 3 4 12 12로서 1년 12달을 자 그려냅니다 하 학궁 짝궁 짜자자 궁궁 짝궁 좋습니다 예 월세 항골은 님원의 항골은 마 워니디스 동이 나나는 앞에 하느냐 숭띠야 숭띠의 세세야뿌야 딩둥마 니언더스텐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이 지구별에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별에 보람을 하고 이 지구별에 어느 별 봐도 아름다운 지구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 지금 5억에 1년이면 5억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지구별을 어떻게 희망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인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축복 받은 땅이라 여러분들 밝은 모습 좋습니다 우리 반대편에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지구별이 어떤 별보다도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려 열중시어 차려 이것으로서 오늘 3분 연설 명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또 예 뭐 이것에 대해서 했고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상극을 상생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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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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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